보금지를 알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흩어진 제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는 성경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혼과 연결되는 성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 한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보냈다가 지금 현재는 속국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유랑민으로 보낼 겁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데 여기로 가서요 이게 세계화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흩어진 자들 단어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그 뒤에 중요한 게 나와요 사도의 11장 19절에도 흩어진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나그네 이 단어 사이 랩런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랩런트는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절대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죠 이거 봤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 치유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화를 넘어선 보금화가 되는 길입니다 참 잘 봤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병전자를 고쳐버렸어요 아무도 할 말이 없죠 왜 들어갔느냐 물을 것도 없느냐 병자들을 고치고 사마리아는 유대 나라하고 굉장한 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못 가게 돼 있죠 사마리아와 유대 나라하고 굉장한 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유대 나라하고 굉장한 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못 가게 돼 있죠 이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실을 예배했다가 만나게 되죠 또 그 밑에 보세요 사도의 13장 16장 19장에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가 고치버렸어요 절대 불가능한 곳을 잘 쳐다보라 그리고 의사들이 못 고칩니다 절대 문제가 있는 곳을 쳐다보는 눈이 자리입니다 완전히 벽겨버렸습니다 절대 불신앙 쪽지요 이쪽을 한번 잘 보세요 절대로 이것이 회당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전부 부신앙 손에 다 넘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리로 지금 바울은 본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학교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그게 아니고 세계화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고요 보금화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선 서원도 나오죠 뭡니까? 미래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굉장한 단어들이 사도의 십시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 이유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응답이 나오죠 18장 4절에서는 예배, 안식일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 실제 응답이죠 이런 걸 보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올해는 계속 우리가 어떤 응답받을 권고하니까 영원이라는 거와 절대 응답 절대 망대입니다 여기서 오늘 메시지 듣는 목사님들은 말하지 마시고요 힘들게 넘어가지 마시고 올해는 몇 군데만 절대 망대 세우겠다 기도를 한번 쭉 준비해 보세요 그게 맞아진다면 시작부터 응답합니다 꼭 저는 올해 잡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실제로 5천 종족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지금 확인하는 가운데 총회, 개혁체, 원래 개혁체 어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에서 음악 작업 활동하고 있는 주인 같은 아이들이 길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음악 하는 팀 와서 인사하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또 앞으로 5천 종족에는 이게 아주 더 중요한 게 건축입니다 오늘 건축하는 사람 만났어요 메시지 줬어요 프리메이션들은 맥도날드가 프리메이션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빵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완전 부동산 투자입니다 굉장히 눈 빠릅니다 그리고 공지회,他们의 산업은 마이당라우 他们 실질적으로도不是 찬인 일 而是建造業 他们의 영광이 굉장히 빠른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해주세요 미국이나 전 세계 다운타운에는 호텔, 백화점, 모든 가치 있어요 반드시 여기 있고요 여기를 유대인 다 찔린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지금 허터진 제자들은 절대 불가능 속에 거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세우라니까요 절대 아무도 못 고치는 병 여기에 대두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뭐 학교는 돈 버는 대상이지 그렇게 지금 불신한 적도 다 넘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올해 진짜 몇 개만 절대 망대 뭐랄까요 그래서 뭐 지금 음악팀이라든지 축구팀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만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올해는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부엉보다 더 큰 보좌의 축복이 내리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Leuten 감사합니다.